자 이재우 파워를 들고 임덕준 들어가는군요 자 이재우 들어가는군요 수윤석 오른쪽을 봤습니다 먼거리 득점 아 네 아 네 먼거리였는데요 이재우의 득점 왼쪽에 박영길까지 연결됐습니다 박영길 들어갑니다 아 네 득점 김성진 자 왼쪽 잘 봤어요 그대로 슛 정의경 안쪽 넣어줍니다 홍진기 득점 네 아 쉽지 않아요 먼거리 슛 들어갑니다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오른쪽 이재우 막힙니다 방어했죠 한번 크게 돌아둡니다 김세호 득점 자 임덕준 이어 봤죠 임덕준의 득점 정의경 가운데 줍니다 이재우 득점 오늘입니다 박창영 안쪽 넣어주고 유동근 득점 속도를 높입니다 왼쪽 정의경 가운데서 연결됐어요 임덕준 득점 임덕준 득점 선수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재우 빠져나가는데요 이재우 득점 이재우 득점 박한석 들어가는데요 아 득점 인정됐습니다 자 오른쪽 잘 봤습니다 유동근 유동근 아하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재우 갔다 냈습니다 왼쪽 빠르게 갑니다 임덕준 임덕준 득점 왼쪽 측면입니다 어 이번에도 막습니다 자 16번 위로 내주고요 유동근 득점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습니다 원더에서 유동근 득점 위로섭동 이어가야죠 오른쪽 측면 유동근 빠져나갑니다 득점 아 성공했습니다 김민구 뒤쪽으로 자 잘 봤어요 박찬경 득점 오른쪽 넣어주고 슛골 아 살려냈어요 반대편을 봤습니다 자 다가오면서 슛골 한 점 차가 됐습니다 24대24 융덕준 오른쪽 이재우 잘 봤어요 그리고 슛 아 막았어요 자 동작우지 오른쪽 길게 김민구 김민구 박찬경 어려운 슛 잘 방어했습니다 네 타고둡니다 정희경 득점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부산으로서는 아주 든든하다고 박찬경 득점 아 네 박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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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경